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15일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에서 럭셔리 중형 세단 제네시스 G70의 공식 출시 행사를 열었다. 현대차는 수입차 경쟁 모델들과 겨를만한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으로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13면 강은구 기자 EGKANG에 한경점 컴 현대자동차가 15일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에서 럭셔리 중형 세단 제네시스 현대차는 수입차 경쟁 모델들과 겨를만한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으로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은구 기자 EGKANG에 한경점 강은구 기자입니다. 강은구 기자 EGKANG 강은구 기자